통도사 종합 안내도입니다. 통도사 앞입니다. 나무도 너무 멋있습니다. 소나무도 고기 그림입니다. 하늘 좀 보십시오. 소나무 자태 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나무와 단풍나무와 청량한 하늘의 공개걸음과 너무 아름답습니다. 통도사입니다. 양산의 통도사 입구에요. 서울이나 남쪽이나 단풍이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멋있습니다. 개천가로 내려가서 찍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청량한 위치에 clique이 잘 내면은 안號을 포함해서 열도 안고 있습니다. 공개의 손이 제대로되고 있도록 이게 뭔지 알아보 fell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름다리 나무가 어마어마 보따리입니다 보따리 그러나 바다 보따리 대한민국이 제일 예쁘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예쁜데가 있겠어요. 계곡이 너무 예쁩니다. 문과 귀가 마음이 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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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언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언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도사 개국 constitution 단풍경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창의 스프레이를 가려고 합니다 아래에 sciences 천연아 시민이 작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길입니다. 꽃길 다리에요.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우물입니다. 물이 녹는척입니다. 이렇게 식품을 받았어요. 먼저 고기 가져가세요. 제공은 일곱소 물이라 너무나 맙소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